고! 사랑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자 사랑이 승리 고! 사랑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요! 이제는 이거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오늘만 우리가 뭘 먹어볼 겁니까? 틱톡젤리!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아 이제는 편해지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틱톡젤리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맛 딸기맛 딸기맛 팁카문 톡 터진다는 틱톡젤리 지금부터 한 번 저희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열어볼까요? 자 먼저 딸기맛 오오오ぽ 너 냄새가 나 맡아봐 딸기 딸기 오 냥 딸기향이 아주 강한데요 딸기 냄새 이건 망고 모양이고 이거는 바나나 모양 바나나? 네 그럼 망고인가요 딸기인가요 딸기 모양 같은데 아빠는 자 이거는 참나합니다 자 포도맛인데요 오, stereлуш네 아 이것도 포도향이 너무 좋다 마이구미 냄새 마이구미 포도 자 이건 어떤 모양이냐 볼까요? 포도 모양 그리고 이건 뭐예요? 장난이 도깨비 망망이입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틱톡 젤리를 먹어볼 텐데 근데 이게 막 사정으로 튈 수 있다면서요? 네 찬랑이도 튀고요 카메라도 튼다고 하네요 진짜로? 카메라에 튀면 안 되는데 비싼 소리만 얻을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가 먼저 먹어볼까요? 해요 승리부터 승리는? 바나나 모양 바나나 모양의 딸기맛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승리 힘껏 푹 푸려났어요 우와 나왔어 나왔어 오 이거 이거 맛이 어때? 오 톡 하고 터졌는데 다행히 입 안으로 터졌어요 그쵸? 오 승리야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오 맛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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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대박 쭈쭈마마 맛이 나는데 옛날 쭈쭈마마 와 이제 누가 해볼래 사랑이의 도전입니다 사랑이 저는 포도 모양 포도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포도 자 과연 포도 어린 소리도 터질지 몰라 어디로 터질지 몰라 하나 둘 셋 세게 물어 와 아 하나 둘 셋 물어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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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하나 둘 셋 세게 오 오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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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parcee 아! 다 튀었어! 야! 이 상대가 도전이 다 튀었어 지금! 와! 여기에서 튀고! 야! 이런 거구나, 틱톡젤리가! 어! 벽지 다 튀었어 지금! 야! 그러면 이제 아빠가 한 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는! 네! 이거 한 번 도전해 볼게요! 아! 아이고! 망고인지 딸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방 다 튀었어요! 자! 아빠가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 어디를 먹어야 돼 이거! 자! 둘! 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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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잠깐만! 여기가 이렇게 됐어! 아, 여러분! 잠깐만! 너무 안 맞잖아! 아,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해! 으악! 지금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야, 여기 봐 여기 봐! 아, 여기 다 튀었어! 다 튀었어! 벽에 다 튀었어! 아, 이거 다 튀었어! 아, 이거 어떡해! 이거 다 닦아야 돼! 아빠가 튀어야지! 그래서 아빠가 먹어볼게! 이거 지금! 음! 음! 맛있다! 네! 음! 맛있는데? 그럼 아빠 이거 한 번 도전해 볼까요? 아, 포도 포도 포도! 포도! 잘 안 터지는 거! 자, 잘 안 터지는 포도 한 번 도전해 볼게! 여러분! 아, 시작! 다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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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아악! 으악! 으 wifipel Turnoo! رف 자 승리! 승리하고 사랑이 같이 한 번 먹어볼까요? 어떤 거? 나는 이거! 사랑이는 바나나! 승리는? 파란! 아! 포소? 뭐야? 하나 둘 셋! 자! 과연! 하나 둘 셋! 음! 아! 이거 바로 뜯었다! 아! 이방부터! 오! 이방부터! 이방부터! 오! 야! 무슨 총알같이 지금 다 나가고 있어! 야! 바닥에! 바닥에 다 떨어졌어! 바닥에 다 떨어졌어! 근데 너무 맛있어요! 와!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네! 사실 옛날에 아빠 어릴 때 먹었던 쭈쭈바맛! 오! 그 맛! 딸기맛! 포도맛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축축젤리가 아니라 시안폭탄젤리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시안폭탄젤리네! 이게 어딜 뜯을지 몰라! 지금 밭에 갖고! 이거 먹은 다음에 청소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위에는 안 튀겠지? 위에!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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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아빠는 요거네! 나랑 똑같은거야! 똑같은거야! 하나! 둘! 셋! 이게 잘 터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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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번에는 요 도깨비 멍덩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lang午 Saroy bmw 우김 재밌다! 먹는 재미가 있냐, 틱톡젤리로! 밑으로 다 틀어버렸어, 선생님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틱톡젤리는 이 맛을 먹는 건가봐요! 그래요, 그냥 닥치면서 먹는 건가봐요! 지금은 난장판이 됐어요! 저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 딸기 또! 하나, 둘, 셋! 짠! 와! 야, 근데 이 틱톡젤리를 한번 잘라서, 한번 접시에 넣어서 먹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딱 준비했어요, 여기다! 준비했고! 자, 이거를, 여기를 한번 딱 잘라서! 딱! 이거 안 터져, 안 터져, 이렇게! 자, 쭉 짜보세요, 여기다! 쭉! 쭉 짜보세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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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쭉! 쭉! 오! 푸딩 같아, 이러니까! 그쵸? 자, 여러분, 보세요! 푸딩 같죠, 푸딩? 오! 푸딩 같아! 아버지, 좋은 생각이 나는데, 여기다가 요색도 한번 섞어보자! 같이 섞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같이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내가 커 먹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자, 짜보세요! 쭉! 이렇게 먹는 재미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짜서! 쭉! 자, 쭉! 자, 색깔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태극기의 태극 모양! 어, 색깔이, 그쵸? 파란 색깔, 빨간색! 요거 한번 떠먹어보자, 자랑아! 자, 조개를 동시에 떠먹어볼게요, 동시에! 자, 요렇게 먹어도 돼요, 틱톡젤리! 음! 맛있어요! 맛있어! 사랑이도! 네! 오! 오, 맛있어보여, 맛있어보여! 이게 진짜 맛있어, 여러분, 맛있어! 자, 뭐야? 후르치맛? 같이 먹으니까? 망고맛! 망고맛! 자, 아빠는, 여러분! 짠! 했다! 진짜 망고맛! 음! 음! 그치? 음! 맛있어! 음! 망고맛 나! 망고맛 나! 포도와 딸기를 갈지 먹으니까! 응! 망고맛! 망고보다는 아빠가 후르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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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가 튈 지가 몰라요! 하하하하! 승희는요? 저는 어제 튈 지가 몰라요! 승희도요? 진짜! 여러분, 이제 탐이져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틱톡젤리!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재미있게 놀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청소는 어렵습니다, 네! 다 해야 돼요, 지금! 다 해야 되죠! 다행히! 선상에 앉힌 것만도, 예! 야, 그래도 지금 카메라하고, 조명하고, 지금 격제 다 튀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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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거기, 튜톡젤리 먹어보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아빠, 이거 아빠가 그냥 청소해! 우리 가족 승희야! 가자! 야, 이거 청소 내가 다...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 다 튀었어, 다 튀었어!